석담원이 또 빅스텝이 돼서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가 됐다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실 것 같아요 대출이자나 아니면 상원의 돈이 이런 게 또 있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2천조 지금 한 1,900조 안팎까지 쏟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자까지 붙으니까 곧 있으면 2천조쯤 될 거 아닙니까? 2천조에서 1% 하면 20조가 되죠 금리가 1%만 올라가도 이자만 20조를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0.5%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자만 10조를 더 내는 겁니다 무섭네요 조금 변동금리, 고정금리 다 따져봐야 되지만 그냥 대략 산출해도 딱 나오잖아요 가계부채 2천조 거기에 금리가 0.5%만 올라가도 이자만 10조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크고 작은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평균 4천만 원, 8천만 원 1억 안팎의 빚이 있는 것으로 최소 몇 천만 원의 빚이 빚이 없는 집도 있지만 저희 집도 빚이 있고요 당연히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식적으로 알려진 가계부채입니다 금융권에 빌린 가계부채라는 거죠 친구한테 빌린 돈, 사채 이런 건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실제 더 어려운 사람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있었고 거기에 지금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거기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이 동시에 온 겁니다 거기에 주가 폭락, 코인 폭락까지 갖춰 버린 겁니다 왜 코로나 때가 더 어렵다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어렵다고? 코로나 때는 그래도 경제성장률을 받쳐주고 문재인 정부가 크고 작은 내수 진작책을 썼었고 전국민 재난전금도 있었고 미진하지만 소상공인 전금도 계속 나왔었고 그다음에 88%까지 줬던 두 번째 전국민 재난전금도 있었잖아요 100% 안 줘봤고 논란이 있었던 계속 돈을 어쨌든 공급을 한 겁니다 국민들 위해서 그래서 경제성장률도 받쳐주고 내수도 받쳐주고요 그리고 주가하고 코인도 시장도 나름 활성화돼서 어쨌든 주식이나 코인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득을 버는 거죠 유동성이 있으니까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몇 주라도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그걸로 생활비도 하고 물가 고통도 버티고 가게도 가고 식당도 하고 주점도 가는 겁니다 모임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은 그때는 물가도 낮았잖아요 지금 고물가, 고육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암폭락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던 6가지 증상이 동시에 와버린 겁니다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더 올릴 것 같아요 금리를 경제 민생 망하는 겁니다 금리 오늘 0.5%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올립니다 미국이 4.25%까지 올라갈 전망이니까 우리도 그것까지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돈이 다 미국으로 한국에 있던 돈들이 쭉 빠져나갑니다 금리를 많이 지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도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가 계속 5, 6% 생활물가는 체감 물가는 10% 안팎대이기 때문에 오늘도 한국은행 총재가 그랬잖아요 고물가가 상당히 계속되고 미국 금리도 고려해서 앞으로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당장 전부 다 이자 인상 통보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을 받았던 분들 요즘 제가 상담 많이 받잖아요 제가 매불쇼나 TBS 허리캔나 오마이뉴스에서 번호를 알려드려가지고 지금도 제 번호를 아예 적어놓고 수시로 상담이 와요 코로나 상담, 소상공인 상담이 제일 많았지만 요즘에는 과중 채무 상담, 고안율 상대 많이 옵니다 자식을 유학을 보낸 분들이 있죠 옛날에 천만 원이었으면 될 돈이 지금은 이제 천오백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백 원 막 이래서 천사백 원 넘었으니까 똑같이 달러가 너무 올라가 버렸으니까 생활비를 천만 원만 외국에 송금했다면 지금 철억 원을 송금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억울한 답답한 사정들 그다음에 과중 채무가 5천만 원이나 되는데 생활비 대출이다 전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만견장도 안 되고 이자율은 계속 인상되고 뭐 이런 상담 엄청 옵니다 근데 오늘 0.5%로 돌아가니까 은행들은 또 금융기관들은 특대같이 금리를 올릴 겁니다 진짜 빛의 속도로 올리면 네 빛의 속도로 올립니다 예금금리는 조금 올리고 대출금리는 훨씬 많이 올려서 에데마진을 극대합니다 그래놓고 또 이제 금리 올라가면 금리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서 빨리 갚으려고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또 0.8에서 2% 물립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벌써 3.5조를 폭리를 쳤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로만으로도요 아니 늦게 갚으면 고금리로 빨리 갚으면 또 페널티 금리로 이게 뭡니까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번에 면제해줘서 한시적으로라도 빚을 줄일 수 있게 어찍적으로 0.1% 0.1% 최소화만 받아야 되고 빨리 갚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은행의 대출 리스크를 줄어두잖아요 은행의 운전자금을 늘려주고요 예치 자금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이걸 수수료를 물리고 있어요 최소한 행정비용이 든다고 치면 0.1에서 0.2%까지예요 아무리 많아 0.3% 있는 것만 받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시기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이자고금리부담을 줄이고 내수 활성화를 깨려면 돈을 갚게 가계부채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로 면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면제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 국민이 많이 가입되는 주택청약통정은 2,900만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건 지금 6년째 금리가 1.8%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2,90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우리 주택청약통장에 금리라도 올라가면 그 금리 이자 혜택이라도 누리면서 해지해서 생활비라도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1.8%면 다 모두 대출금리를 지금 7%까지 올렸으면서 신용대출금리는 10%도 넘어가면서 내 집 마련으로 정말 목돈 그다음에 없는 돈에 겨우겨 아껴서 한 달에 몇만 원씩 몇 십만 원씩 겨우겨우로 국민이 예치시켜놓은 돈을 그 돈이 지금 105조나 됩니다 105조에 대한 이자를 집하에 실으니까 1.8%로 이자를 6년 동안 동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의 폭리나 행보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금융기관이라고 이렇게 믿고 신뢰와 존경을 보내주는데 점포는 최근 몇 년간 1,100개를 폐쇄했습니다 은행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비해서요 맞아요 잘 안 보여요 이제 2층, 3층 올라가서 찾아가려면 또 보행약자등 굉장히 불편합니다 팔품 더 팔아야 됩니다 영업시간은요 코로나 전에 9시에서 4시까지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9시에서 3시 반으로 줄였어요 지금 다 원상복귀했잖아요 그렇죠 야구장, 축구장에서 지금 마스크 벗고 다 있으시죠? 마스크 벗고 응원도 가능해졌잖아요 네 가능해졌죠 그런데 이 자들은요 지금도 9시 반, 3시 반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은행을 보려면 휴가를 쓴대요 아이고 반차를 내거나 은행도 아는 게 직장 인근에 누구나 손쉽게 일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은행도 없고 영업시간도 짧고 지점도 폐쇄되고 그다음에 창구 인력도 줄였어요 그래서 창구 숫자도 줄어들었습니다 줄도 많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작년까지 이자로만 45조, 올해가 이자로만 50조가 될 전망이에요 아니 만약에 손해를 보니까 이득이 줄어들어서 지점을 폐쇄하거나 일꾼을 줄이면 이해가 되지만 이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고용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를 더 많이 해야겠죠 서비스를 더 해주고 2030 청년들도 일자리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금융기관의 최선을 사지 책임 청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 무대책, 속수무책 무규범, 아나키즘이요, 무정부요, 무규범, 아노미 상태요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 이게 뭐 물가 얘기도 해봤는데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11월에도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또 올릴 겁니다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0.5% 올라갔는데 이자 다 바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야 됩니다 신규 대출 금리를 올리는 건 어쩔 수 없다더라도 그러면 대출이 억제되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존의 코로나 대출이나 생계비 대출 또는 중기 중성공인 대출은 이자를 오히려 깎아달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이자를 많이 갚았고 지금도 이자보다는 올라가면 망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자보다는 올라갈수록 내수는 당연히 침체되겠죠 주거비나 교통비나 통신비나 이자비로 돈을 다 쓰면 돈이 없죠, 사람들이 그러면 소비를 할 거 안 쓸까요? 안 하죠 아무 소비도 안 하겠죠 무일품 챌린지, 자동으로 강제로 무일품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에 빠지게 되고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만 물건을 사거나 팔게 되고 저희처럼 만보기 깔아서 대중교통비까지 줄이는 그런데 방송사, 통신사들도 떼돈을 벌었지만 코로나 옥면에 유럽은 횡재세도 내지만 우리는 재벌대기업에 오히려 횡재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재벌대기업들이나 방송사나 통신사나 그 다음에 온라인 배달이나 택배업종들 떼돈 벌었지만 이자는 오히려 법인세를 25%에서 22%로 3%나 감액을 줘서 몇 10조의 특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돈을 거둬서 서민 중상친들이 지역화폐로 주고 집집마다 생필품 구입 쿠폰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예